중행일과 백듀산이 백듀... 백듀산이 아, 야, X같아 자,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traz 이렇게 소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고요 성대차력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초코가자 마시쏭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만나지 않았었나요? 전에 만났어요 저 합창단원 거기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저번에 노래 되게도 노래 잘하고 목소리 이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포장마차 때 왔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이거 할 수 있어?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슛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땡땡땡땡땡땡 이거 가성으로 하고 있어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에바죠 님아 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꼬꼬까까 상민님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? 예 잘 들립니다 님은 잘 들리시나요? 예예예 오케이 준비되셨죠? 네네네 슛 가라바라 가라바라 와라바라 하지나 마라 야진골짜 벅차는 내거 슬픈 피야 어딜 가나 나를 버렸나 빛이 같아 다가타 가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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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다 엇 엇 엇 엇 엇 엇 아 아프리카 티비 아트게드 넘버 워 임...두! 이러면 사람들이 빨아줘요 임다님인가? 이러면서 스텝해줘 스텝 스텝 짝짝 자 그래 bj 임다 도전하려고 왔나요? 아 도전하러 왔습니다 너 저거 가성돼? 아 되죠 오케이 슛 아 모거 한번 풀고 갈게요 아 아 아 그 느낌이 안나는데 다시 들어봐 아 다시 볼게요 어 자 가자 시작 아יהwords 오 오와...좀 하는데 어 2만원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10만원인데 원래 총상금 10만원이야 이 정도면 2만원 줘도 되죠 자 마지막 한번만 더 해줘 오 야 너 가성 개쩐다 너 노래도 잘하냐? 형님 저 노래 들었잖아요 그 용이로 했었는데 저 못들었어 노래 한번만 해줘 그냥 노래 퀸 노래만 오지게 하던 그 용이요 아 너야? 아 네 아 이새끼 퀸 노래 한번만 야 보헤미안 랩소디 한번만 해줘 피아노 소리 잘 들리나요? 아 잘들려 와 오케이 마마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 he said Pulled my trigger now he's dead If I'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Nothing really matter 감사합니다 야 우리 짭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연락 줘 저기로 2만원 바로 보내줄게 네 형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다 아이 사랑해요 어 또 보자고 들어가 아 네네 형님 네 킥킥킥 네 오케이 해봐 시작 오그로 진짠 왠고 자르 그럼 다음 지렁이 갈게요 지렁이 자 핀데수 선생님 의 지렁이라는 erkla 야 애들아 준비됐지 자 맨 위에서부터 이스트부터 갈게 자 갑시다 시작 지렁이가 낚시대 왜 했나 낚시대 지렁이가 왜 했나 고개가 낚시 잡았나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지렁이 낚시대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에이 개미친 새끼 이거 이스트 5천원 줄게 잘했어 자 들어가고 자 새킴 오케이 간다 시작 지렁이가 낚시대 왜 했나 낚시대 지렁이 왜 했나 고개가 다치로 잡았나 머리 변이봉이요 지렁이 낚시대 왜 했나 낚시대 왜 했나 옥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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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대수형 시작 지렁이가 낚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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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차야 에이 다시 할께요 물 먹고 시작 시작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른거 도전해봐 플라스틱 자 시작 아니 저팔개 사운드야 이거 크라잉랩이랑 저팔개는 이제 애들이 자꾸 긁는거를 이렇게 가야지 가나마나 행사마 이렇게 가야지 화를 내면서 해야되는데 이 새끼 저팔개소리를 내고있네 다시 해도 됩니까? 시작 자 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with me 도우야 준비됐지? 한번 들려주고 갈게 이거 제일 짧아요 준비됐지? 슛 에웅 이 고블린 세끼는 대수 형 네 가자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예아 꽃나 베르칭 by 방송jest 또 방송켜놓고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네 왜 개인기 해놓고 모니터링 하세요? 뭐야 들어가 박효신 나이스 들립니다 자 지렁이 가자 지렁이 한번 들려줄게 시작 지렁이가 낚시대에 있나 낚시대에 지렁이 위에 있나 너 너 진짜 고기가 낚시를 잡나 극나낭나마 이유 아니 너 진짜 너 박효신 저기 박효신 소속사에서 고소해도 너 할 말 없겠다 이 새끼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박효심으로 했습니다 박효심이야 네 끝까지 보셔야죠 애교 거 한번만 해줘 등행을 봐 백듀산이 백듀산이 아 좆같애 그만해 백듀산 자 잘들었고 다음에 보자고 들어가 치킨이 시작 Sek 에 bush 아들 쵠나 어설프 아이들 제대로 좀 해봐라 이제는 할 수 있잖아 노래가 어렵나 애들이 MC 더 맥스 거 하나 넣어줄 걸 그랬나 지금 보면 여러분들 참여율 저조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약발방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약발방 준비하겠습니다 약발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준승도 못한다니까 나는 어느 정도 흉내주고 그런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MC 더 맥스 노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바로 약발방 진행할게요 예 흠흠 흠 흠 흠 흠